오늘은 밴드를 가위로 잘라서 얻을 수 있는 유용한 꿀팁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한번 봐두면 평생 써먹을 수 있는 꿀팁이니까 여러분들도 꼭 한번 활용해보세요. 집에 응급약품이나 밴드 등을 하나씩 가지고 계신가요? 특히나 밴드는 여러 상황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꼭 하나쯤은 구비해두는 게 좋은데요. 밴드는 상처가 감염되지 않도록 도와줄 뿐만 아니라 상처가 빨리 아물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주는데요. 하지만 손가락 뜬 부위에 따라 주름이 진 경우에는 밴드가 빨리 떨어져 스트레스 받은 경험 있으실 겁니다.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꿀팁을 활용해보시면 밴드가 오랫동안 떨어지지 않으며 그만큼 상처도 빨리 나올 수 있는 꿀팁이니 꼭 끝까지 봐주세요. 첫번째는 손가락에 주름진 마디가 다쳤을 때 활용할 수 있는 꿀팁입니다. 특별한 것 없이 화면에 보이는 끝부분을 반으로 잘라주세요. 주름진 상처 부위에 밴드를 붙여주시구요. 화면과 같이 바깥쪽으로 교차시켜가며 밴드를 붙여줍니다. 이렇게 해주시면 밴드의 접착 부위가 주름진 곳에 영향을 받지 않아 조금 더 오랫동안 밴드를 유지할 수 있는데요. 밴드가 오래 유지되는 만큼 상처가 빨리 함으로 조금 더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. 두번째는 손가락 마디가 아닌 부분을 다쳤을 때 활용할 수 있는 꿀팁입니다. 같은 방법으로 밴드의 끝부분을 잘라주시구요. 이번에는 자른 부위를 안쪽으로 겹쳐서 밴드를 붙여줍니다. 이렇게 해주시면 밴드가 조금 더 튼튼하게 고정되며 오랫동안 유지시킬 수 있는데요. 손가락을 자유롭게 움직여도 잘 떨어지지 않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. 반대 부분을 확인해주셔도 밴드가 잘 붙어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죠. 발 뒤꿈치 부분에 활용하실 때는 화면처럼 겹쳐서 사용해주셔도 좋구요. 혹시나 밴드나 응급용품을 구입하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터치 후 제품 보기 클릭하시면 저렴한 가격에 쉽게 구입하실 수 있을 겁니다. 오늘 정보는 여기까지구요.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. 감사합니다.